안녕하세요. 판례원고 문장기 판변TV의 박환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1월 15일 지역 판례원고 민사 부실감사와 부진적 연대책임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1월 30일이고 사건부는 2017-84-1 등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소료배상사건이고 원고는 사모투자회사, 그러니까 투자자입니다. 투자자고 피고는 안진회계법인이라는 회계법인을 상대로 감사인으로서 아마 역할을 했겠죠. 소생했는데 지금 투자자 쪽이 약간 유리한 판결을 이 대법원 판결에 내려준 거죠. 파기환송된 거죠. 이런 거 보시죠. 이 피고는 주식회사 일성의 제27기 재무제표의 감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법인과 경우에는 감사인을 두고 있죠. 그런데 이 피고, 이 회계법인이 이익률이 낮거나 또는 이미 손실이 발생한 프로젝트에 투입된 원가를 이익률이 높거나 진행률이 낮은 프로젝트에 사용된 것처럼 하는 방식으로 순자산과 단기순위계에 관한 사항을 과대계상한 주식회사 일성, 과대계상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어, 이거 괜찮다. 제대로 작성된 게 맞다라고는 적정 의견을 기재한 겁니다. 이 감사인이 이렇게 회계감사가 되는 대상 기업, 대상 기업이 이러한 과다계상한 것들을 적발하는 게 감사인의 역할인데 이걸 발견을 못하고 적정 의견, 어, 이거 잘 됐고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 라고 하는 적정 의견을 기재함으로써 결국 이것이 감사인이 중요한 사연에 관하여 감사 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미 사실 확인이 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원고인 사모투자 회사인데 이 피고의 감사 보고서를 검토한 다음에 어, 적정하게 됐구나라고 생각해서 상한 전환 우선 주식을 매수합니다. 그래서 2011년 4월 28일 날 인수대금을 지급하고 상한 전환 우선 주식을 매수를 했죠. 그런데 나중에 2012년 3월 15일 날 1년 정도 뒤에 주식회사 일성의 분식회계와 피고의 부실감사가 밝혀집니다. 그래서 일성이라는 회사는 분식회계에 의해서 125억의 배상 책임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인정 책임에 나아가서 회계 법인, 피고에 대해서 재상 책임을 얼마나 인정할 거냐. 문제는 이 것 같습니다. 감사인의 부실감사인의 소례배상을 인정할 것이냐. 두 번째, 그 배상 책임의 발생기기는 언제이냐. 그리고 이렇게 회사와 회계법인이 동시에 책임을 질 경우 회사가 일부 변제를 하거나 또는 상한을 일부를 했거나 이럴 경우 또는 담보를 취득한 경우에 이 조그만 소액 채무자는 어디까지 면책이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원은 뭐라고 하냐면 감사인은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 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된다. 즉 전문가적 의구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피의회계법, 그러니까 대상 회사가 자료를 다 주고 우리 이렇게 했어요라고 준 거를 그냥 맞겠거니 하고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여기에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료가 어떤 첨부 자료가 제대로 되었는지 아니면 그 내용들이 적정하게 됐는지를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신중한 확인 절차 없이 그대로 신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 부실감사가 되고 그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인 거죠. 그럼 손해배상 책임이 언제 발생하느냐. 그거는 투자자가 매입대금을 지급한 날 발생한다. 그때부터 지원수요금이 꼬박꼬박 붙는다는 거죠. 이때 이제 연 5%나 연 7% 정도가 붙기 때문에 실제로 낮은 금리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때 발생한 날에 발생한 것으로 꽤 큰 이자가 붙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리고 투자자가 해당 기업으로 또 담복권 행사 등을 통해서 투자금을 일부 회수했다 하더라도 그 책임 자체는 영향이 없고 책임 자체에 아예 영향이 없다는 거죠. 책임은 그대로 있고 회수감 금액은 다수, 다액, 큰 금액 125억을 가진 사람이고 만약에 피고가 한 50억을 쳤다. 그러면 75억까지는 다액 채무가 먼저 소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5억까지 소액 채무에 이르는 부분까지 남은 부분 즉 다액 채무에 일부 변제한 경우에는 다액 채무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먼저 소멸한다. 그래서 주식회사 일성에 일부 변제한 것이 단독 부담을 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소액 채무자인 피고의 부담부분 감소는 없다. 그래서 피고의 그 금액, 얼마인지 정확히 안 나오는데 그 금액 전부가 다 피고의 연대책임 범위에 들어간다고 판단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사인의 책임은 전문가적 의구심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연히 회사가 준 자료를 다 신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실감사로 인한 투자 손해배당 책임은 투자자가 매입대금을 지급한 날, 지급한 날입니다. 그때부터 지원손해를 지급하게 되는 거죠. 이때는 아마 지원손해를 5%이고 아마 이게 이제 상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경우에는 이자율이 높아질 경우에는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쨌든 지원손해배당 책임이 발생한 날 그러니까 손해배당 책임이 언제 발생했냐? 감사보고서를 믿고 투자자가 투자한 날 즉 매입대금을 지급한 날 그때 발생한다는 거죠. 그때부터 지원손해를 분산하는 거고 부진영 연대채무 이렇게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 자체 그 다음에 회계법인의 부진영 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일부 변제를 회사가 하더라도 이거는 회사만 책임져야 되는 그 공동부분에 넘는 부분에 한해서만 먼저 소멸하기 때문에 공동부분이 여전히 남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법인은 그 책임을 전액 다 지게 된다는 것이 이 판결의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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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